자 이제는 flow 컨트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제어문이죠. 프로그램 랭귀지에서의 제어문은 일반적으로 순차적인 진행이 있을 수 있겠고, 또 if문에 의한 jump 실행이 있을 수 있겠고, while음과 같은 loop 실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if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if문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if가 있고, 또 조건이 있으며, 조건 끝에는 이렇게 콜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조건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조건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el if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역시 semicolon이 붙고,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아니면 무엇을 해라 라고 else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l if문은 보시는 것처럼 뒤에 역시 콜론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있고, 또 조건이 만족하면 이러한 문장이 실행될 수 있겠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면 여기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컨트롤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보시는 것은 우선 num이, number에 23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guess가 이제 low input, 다시 말해서 키보드에서 받아온 인티저를 인티저로 바꿔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uess한 number와 그리고 23과 같으면 이것이 실행이 되고, 또 guess한 number가 작으면 이것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while, 그러니까 loop이 되겠습니다. 자, loop은 기본적으로 여기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이 만족한 동안, 자, while 안에 있는 이만큼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while 조건이 있고, else가 있죠. 그리고 while 안에 if하고, el, if가 있고, else가 있습니다. 자, while learning이 있죠. 이 learning의 조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false fire가 되고, while이 끝나면서 이제 끝날 때 이 else가 수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자면 우선 num이 있고, running은 true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while 안에 이렇게 입력문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입력된 그 숫자를 인티저로 바꿔서 guess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3과 guess가 같으면 여기를 찍고, 그때 learning은 false fire가 돼서 이제 while 문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과 동시에 이제 else 이후, 그러니까 while과 같은 레벨에 있는 else가 수행되면서 끝나겠죠. 만약에 guess와 num이 같지 않으면, 그리고 guess가 num보다 작게 되면, 자, no, it is a little higher than that.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가 끝나면은 만약에 여기가 실행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running은 true이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새로운 숫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숫자를 집어넣는 구조를 while로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while과 조금 유사한 것이 for of입니다. for of은 기본적으로 in 뒤에 있는 여기에서 인자를 받아다가 몇 번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시에서는 어떤 형태를 보았는가 하면 for of이 있고, 여기에 initial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있고, i가 얼만큼 증가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i를 초기화하는데, 0으로 초기화하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 중간에 안에 있는 걸 실행을 시키겠죠. 언제까지인가 하면, i가 30보다 작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29까지 이 문장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어떤 건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range라고 되어 있죠. range는 아주 특수한 함수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ange 1, 5 하면, 1부터 4까지, 5 이전까지 실행이 되면서, 하나하나 뽑아내서 i로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해 보시면, 1부터 4까지 프린트로 i를 찍은 다음에, 5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range 1부터 5라는 의미는, 1부터 4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or loop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를 수행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for loop이나 wide이나, 모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while은 뒤에 컨디션이 붙고요. 그런데 for loop은, 어떤 인덱스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while을 실행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파이썬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이 break과 true인데, break과 true는 while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while true,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룹이죠, 기본적으로. 이만큼이 무한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력을 받아서 else에 놓고, 그 입력이 퀵이 아니면, 퀵이 아니면, 여기를 실행하겠죠? 자, 이 string에 length를 찍고 끝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입력을 받아서, 이것이 퀵이 아니면, 문장을 다시 실행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퀵이면, 자, break에 의해서 while이 끝나는 겁니다. 비록 여기가 true이지만, 이 break에 의해서 while을 벗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말해서, 이 break은, while을 끝나게 하는, while을 빠져나가게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reak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만약에 이 break을 거치게 되면, while을 끝마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와는 달리 컨티뉴은, 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슬라드에 있는 코드와, 거의 유사한 코드입니다. while에서 while true를 만들어서, 무한 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input으로, 키보드에서 무엇인가를 받아, 스트링에 집어넣습니다. 역시, 퀵이 아니면, 실행을 하죠. 이모품을 실행을 하죠. 만약에 퀵이면, break을 통해서, while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잘 보시면, 만약에, 스트링의 길이가, 3보다 작으면, too small을 하고, continue를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여기, print, imprint of the sufficient length라고 나오죠.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한 길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too small을 하나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length, 그러니까, s의 length가 3보다 작으면, too small을 찍고, continue를 하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s의 퀵이 안들어가면, break이 안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실행하게 될텐데, 여기를 실행을 하면, 만약에, 스트링의 기수가, 스트링의 길이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를 실행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아래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continue를 만나면, 즉시, while 위로 올라가서, 다음 loop을 실행하게 됩니다. continue가 아니면, 그 밑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continue의 기능은 뭔가 하면, 그 즉시, 아래에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y를 다시 한번, 위로 돌려서, 실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function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